자 생성확인 아 이 그지같은것 때문에 낚시를 제대로 못하겠네요 아 이제 파도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 그죠? 파도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파도가 확실히 올라간다고 예보가 이렇게 떴어요 예보가 떴고 오늘같은 경우도 내일의 영향을 뭐 예보상으로는 내일 아침부터 이게 올라간다고 나왔는데 예보상으로는 아 나 참 자 다시 매너가 없어요 매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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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습니다 아예 무매너 캐스팅 오우 어 카메라가 지금 잘 보이면 좋겠는데 아주 우리 또 구독자가 98%가 남자니까 아 낚시가 안 되네 저기 지금 선텐을 하는 그 백인 여자 두 명이 있습니다 아주 낚시를 해야 되는데 집중할 수가 없네요 집중이 잘 안되네 고기를 잡을때 항상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우 저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줄을 주고 이 상황에선 다 ses 해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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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ku 보phas 자 입질 또 살살 들어가죠 살짝 덮고 다시 줄을 주고 먹다 뱉은 것 같아 아니면 이제 끝에만 불고 있었을 감악성도 있고 그런데 이제 네 이동이 현재 톡 돌았습니다 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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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띄워야 된다고 했어요 띄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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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띄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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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랙을 살짝 맞추고 엘비를 써가면서 오케이 이쪽으로 오면 안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지 요 길로 파도가 밀어줄 때가 기다렸다가 뜨면은 겉파도를 타니까 띄워서 겉파도를 태워서 지금도 못댔어 살짝 잠그고 드랙을 그렇지 움직이고 어허 어딜가냐 뒤로 백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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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s 오케이 자 와서 땡큐 자 생성확인 그리고... 나와! 탑지도 못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와!